자, 과감한 바람플레이크 벗어났습니다. 지금 뭔가 다음 경기를 위한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박정우 선수 첫 번째 경기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굉장히 저극적인 모습이고 표정도 굉장히 밝아요. 아, 정말 그 표정이 약간 주눅이 좀 들고 위축되는 모습이었다고 치면 지금 굉장히 편안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네, 맞습니다. 선수들은 승패가 결정되거나 어떤 복식, 단식보단 복식에서 좀 부담감이 조금 더... 박경태 서버. 나가네요. 네. 박경태의 탑스피를 벗어놨고요. 상대도 범칙이 나거든요. 넷이 걸립니다. 박경태의 반환... 이번 매치에선 박정우가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만호 3구의 마무리. 있는데 어떤 심리적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예, 지금도 뭐 나가긴 했습니다만 좋은 넷이... 8대5. 아, 서버 범칙. 오, 서버 늑점 박경태. 코스 변화였습니다. 넷이 걸렸어요, 박경태. 지금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스도 다 쓸어갔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점... 어떤 자신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 버텨냈어요. 아, 버텨냈어요. 불편감이라든지 어떤 좀 부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바나나 플릭 나갑니다. 손목 부상이... 어, 만져보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걷어올립니다. 박경태! 아, 예. 끝냅니다. 첫 번째 게임 역전을 만들어내면... 아, 박경태 날 편 없습니다. 아, 박경태 날 편 없습니다. 아, 예. 아, 그렇죠. 걸렸어요. 1대1에서 지금 약간 손목 의식을 하면서 지금 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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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각도 면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박경태는... 네. 박경태 역전까지 가는군요. 아, 서브 득점. 재경호 선수 서브가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번엔... 와, 들어올 뻔했어요. 네. 그래서... 4대5. 박경호... 박경호... 오, 넘어갔습니다. 박경태! 예, 쳤습니다. 5올입니다. 나갑니다. 박경호... 역전을 허용... 아, 예. 백핸드 탑시핀 날카로웠습니다. 예, 약간 푸쉬성으로 시도하면서 득점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아... 더 열심히... 더 냉정하게 경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호 벗어납니다. 아, 서브 득점. 예. 백핸드... 바우나플릭 리시브가 좋긴 선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자... 움찔거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나갑니다. 박정우의... 그... 편안하게 할 때 말릴 수 있습니다. 아, 박정우가 몰아붙입니다. 게임 포인트 박정우 10대8입니다. 아, 네. 달려버리고 마는 박경태입니다. 네, 박정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음 경기도 있고 본인이 에이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아, 이번엔 빠른 엘리가 있었는데요. 첫 경기, 남은 경기 모두 다 복식을 한 번 나오든 어... 복식 한 번, 다시 한 번 나오든 다시 두 번 나오든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끌긋. 자, 오늘 경기 패했다고 해서 시즌이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우! 박정우! 밖으로 나갑니다! 시작 벗어났군요. 2대1. 아... 또 한 번 네트 맞고 나가는 박정우의 타고. 1대3입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승부를 걸었... 네. 2대3 박정우의 서브. 잘했네요. 살아있습니다! 아, 나갔군요.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랠리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기가 재미있죠.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박경태 싸워. 아, 예. 아, 박경태 좋네요. 네. 아, 또 벗어나고 갑니다, 박정우. 그러면서 0점이 좀 맞지 않는 박정우. 범실이 남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박경태가 다 받아냈어요. 네, 박경태... 아, 여기서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요, 서울은. 자, 그러나 박정우가 한 점을 더... 자, 그 2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두 매치를 모두 가져가는... 아, 네. 자, 이제... 아, 예. 아, 예. 이 서브에서 끝내고 싶을 텐데요. 아, 박정우가 맞지 못합니다. 박경태가... 아름다wi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